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금법 이번 시간은 의료의 수익의 구분 및 세무조사 케이스 5분 특강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로는 의료의 수익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영안실, 매점, 주차장, 구내식당,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해당 5가지 사항에 대한 직영이나 아니면 임대에 대한 수익금액 누락이 대부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로는 직영매점 그리고 자판기 수익금액에 대한 누락이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는 자동판매기가 아주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수입에 대한 신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 자판기 판매업자는 이 매월 임대료를 줬었던 사항이고 병원 측에서는 이를 수치하였으나 수익금액에서 신고를 누락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이를 적출하였고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로는 장례식당 세무조사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내에서 시설 아주 고급화하고 대형화하기 때문에 그 조문객에 대한 음식 제공을 하면서 직영을 하게 되면 꽤 큰 수익금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누락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직계존비소기라든가 아니면 특수관계인 다른 분야에게 그 장례식장을 저가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이권을 넘겨주고 그 해당 그 특수관계인이 큰 수익을 창출을 하여서 그 이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사를 나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임대 소득인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병원 같은 경우 24시간 주차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력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줬고 이 용역 임대 수익에 대해서 받아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수입을 해야 되지만 그 신고를 누락한 케이스를 또 이렇게 적발한 케이스고요. 다음으로는 식대 수익금액 누락입니다. 그 이용인원이 많은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데요. 이 운영을 구내식당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그 식사 일정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 수입으로 한다거나 수익금액 자체를 누락한 케이스입니다. 병원에서 면세 수익금액으로 그 식대가 되는 경우는 입원 환자의 그 식비밖에 없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에 대한 명의대여 건입니다. 그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식장 그리고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값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사자에게 이 값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 종사 직원들은 값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조사관은 이 해당 사항을 파악을 해봐서 장례식장에서 구입을 했던 제 용품이라든가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진행됐던 그 구입했던 부식비 구입 내역을 봤더니 그 병원 해당 병원 내에 있는 관련 증빙서철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세법상 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건 병원 지경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병원 수익금액에 합산을 해야 된다라고 세무조사를 완료한 케이스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의 수익 세무조사 케이스에 대해서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